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수영을 비롯해 다른 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게 오랜시간 훈련하고 운동해도 체력이 좋아지지 않고 몸이 발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살이 빠지지 않는 것도 큰 스트레스 요인이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운동 자세가 아니라 음식 섭취, 즉 영양소의 불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이 챙겨 먹기 힘든게 단백질인데요. 시중에 보충제를 잘못 먹었다가 장트러블로 화장실을 밥먹듯이 가고 피부트러블로 거울보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 한건식 다 있으시죠? 순식대에서 출시된 모노보틀의 경우 기존 제품에 함유된 저가의 유청단백질이나 GMO 원료가 아닌 만두콩과 쌀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단백질의 함량이 높으며 합성아미노산을 첨가하지 않았기에 유당불내증을 가진 사람과 임산부 등 누구나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타사 제품의 원재료명 함량을 보시면 부족한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보충하기 위해 합성아미노산 혹은 합성비타민을 첨가하였기에 적게는 30가지, 많게는 50여가지의 어려운 원료들이 쓰여있지만 모노보틀은 합성첨가물을 제한하여 최대한 자연식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팩식 휴대가 간편한 것 외에도 연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높은 한국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땅에 심으면 3일만에 완전 분해되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빨대를 동봉하였습니다. 비단 수영이나 다른 운동을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영양소의 올바른 섭취를 위하여 순식단 모노보틀을 추천드립니다. 모노보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쿠폰에 지육TV를 입력하시면 추가 할인도 받으실 수 있대요. 몸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구매율이 매우 높은 모노보틀, 다가오는 새해 선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학업에 찌든 학생,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가정주부와 바쁜 직장인들 모두의 필수품 자라나는 아이안을 위하여 순식단 모노보틀, 다가오는 새해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안을 위하여 순식단 모노보틀, 다가오는 새해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안을 위하여 순식단 모노보틀, 다가오는 새해 선물로는 몇일까지 하시면 부사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 배고파. 제가 일일 업데이트 그리고 또 매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비결이요. 바로 이 순식단 스포츠 자기 주무시기 전에 음식 드시면 부대끼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드시기도 간편하고 피부 트러블 장 트러블 없이 이렇게 가볍게 한 잔 한 잔? 한 팩 드시고 주무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물개죽도 사랑하는 순식단 스포츠 드셔보시죠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풍규도 라바 풍규도 좋아하는 순식단 스포츠 toutes rum 이브 10 6 5 5 6 På documents 8 9 8